세븐스타가 다 급하시다? 응 봉쥬가 십사다꼬 같다 이거 이상한 좀 제보같은데 봉쥬 캐릭이 그정도로 응 갯전지도 쉽다꼬 글쎄요 확인을 흐헤헤 에이 지금 바코드죠? 바코드 컵뉴어서오시고 에이 380님 아 요거 지금 바코드가 굉장히 노리고 찌르고 들어오는데 음 자 껄떡새님 노리고 있죠 에이 일단은 바코드 혼자? 에 이정도라면 충분히 좀 제약가능하죠 자비분들도 갈라라 음 자 녹색용님 에 바코드 하트 걸렸죠 하트? 이렇게 이렇게 에 이렇게 이렇게 아 요거 페이크 스킬 굉장히 사실을 잘 쓰는데 사랑님 어서 오시구요 일단 일단 성망토도 지금 다 착경 가능하고 개콘디 저기서 뛰어오는데 자 뛰어오죠 음 여기요 음 바코드 아 바코드 이 페이크 스킬 계속 사용하는데 개콘디네 여기요 페이크에요 페이크 껄덕새님 질 수 없죠? 응 에 에이 이 정도라면 충분히 제약 가능한데 지금 에이 자비분들 화력으로 충분하죠? 에이 개콘디 또 페이크 자 여기서 여기서 에이 어떻게 에이 지금 아 개콘디 자 페이크 에이 궁수분들이 지금 없죠? 일단 범위로 좀 제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여기서 계속 페이크 사용하고 있고 에이 플래스님 페이크요 개콘디 그렇죠 껄덕새님 한번 찔렀죠? 응 자 이게 껄덕새님 에 통했어요 통했어 지금 에이 이 공격 자체가 어 봉주가 나왔죠? 에이 봉주 봉주 축복받은 아 제로아까지요 지금 자 이거 일단은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자자 봉주 아 꺼님 놓고 자 지금 지금 약간 위기에요 위기 자 타겟 해제 상태구요 아 쌍단님 자 기어습 아 이거 지금 아 이거 기습당했는데요 자 자 녹색룡님 에 봉주가 지금 에 녹색룡님 노리고 있어요 지금 아 그래 녹색룡님은 지금 타겟이 안 잡히고 자 일단은 봉주 여기요 아 부활이 안되고 있죠 지금 자비 분들 에이 이거 참 참 참 참 에이 일단 에이 그렇죠 실로 노리고 있어요 청풍님 에이 이거 괜찮은데 에이 축복받은 시야가 푹 실어져야되는 아 다크레인저까지 지금 자태를 이동해온거 같은데요 자 이거 이거 저기 일단 빠 빠지는게 될거지 빠지는게 봉주지 에이 청풍님 노력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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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세히 자 여기서 좀 실로 댄서님 노리고 있는데 에 에 캐릭은 뭐 궁수가 제일 좋아요 텐 캐릭 하실라구요 에 텐은 글쎄 교전에서는 지금 음 라이트 계열 에 왜냐면 방어 쪽이 너무 옳아가요 백일 스킬 좋기 때문에 그거 하긴 하는데 사냥 같은거 좀 할때는 화력 보탬 되는거에요 보시면 제가 이제 그건 아 시바시나 봤구요 자 에 시겔 실템인데 요게 지금 다일동족 다일탱인데 요게 지금 좋아요 요오라도 괜찮기 때문에 세냥에서는 백일 스킬 요런것도 좀 많이 선택하고 교전같은거는 아까 말한대로 펠로딩게 라이터 휴먼 탱이죠 어 어 그걸 많이하고 음 이렇게 하는거 어 먹었다 지금 이 얘긴데 일배충 응 자 지금은 저기 같은 데요 음 가위나쿠 어떻게 가위나쿠 한번 가 볼까요 에이 여기가 나라공주 있고 꼴뚝생님들 저 봉주가 뭐 다크활이라는데 설마 다크활 같진 않겠죠? 다크활인가요? 에? 어떡해 봉주 애깔을 웃으니 무서우시구요 다크활 뭐 제보가 좀 응 신경성은 없는데 십사 다크다 뭐 이러는데 에이 설마 이 뻥죽해 이게 그정도 헤헤헤 진짠가요 이게? 돌려서 지금 한 명이 응 쓰고 있는 것일수도 있는데 찍어줘 봤다는 말도 있는데요 글쎄 그래서 통 한번 찍으면 확실히 알 것 같은데 에이 봉주 이거 지금 이제 그렇죠 지보프 그 다음이 문젠데 방어는 취약해요 봉주 자 여기서 여기서 어떻게 쌍단님 아 아 아 여기요 신혜란님 자 공격인데 공격이요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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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안 높죠 봉주 아 거짓말 이거 얼터 일단 들어와 왔는데 그렇더라도 좀 이전하고는 좀 많이 틀린데요 어 패치됐죠 얼터 스킬도 네 네 됐거든요 에이 이게 좀 어렵나요 에 여기 있는데 부활이 아직 안 돼 청풍력 자 여기 버틸라는 거죠 버틸라는 건데 보라 풀릴 때까지 자자자 여기서 자 일단은 에 쉽지 충분하죠 충분해요 에 시간상 아 그렇죠 달콤하게 살거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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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일단 한번 버텨보는 거죠 무적으로 에 이제 들어가죠 달콤하게 살거라 그렇죠 터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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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구까지 가서 쑥 안에 들어가서 에 보라 풀라 이거예요 자 내 둘리님 어서 오시오 자 여기까지는 뭐 일단은 수습을 한 이후에 파티 구성을 해서 교전 나오는 게 나을 것 같고 어 지금 1군단단 이렇게 있고 힐러 하나 있고 화력이 지금 봉주 이 정도기 때문에 충분할 것 같은데 에헤헤헤 이 전 어디로 가는지 확실히 모르죠 어 뭐 바츠일 수도 있고 자 화력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음 충분할 것 같은데 그렇죠 자 모였어요 모였어 자 쌍가님 데코덕님 그렇죠 요렇게 지금 모여있구 녹색농님 뭐 개콘디 있고 한데 보조화력으로 일단 자 이 정도라면 한번 해볼만 하죠 꼴뚝새님도 지금 여기서 어 음 아이 축복받을 시작하는데 이거는 제조잡이분들 약간 좀 에 무시하고 도발하는 행인데 이거 지금 꼴뚝새님도 가만히 지금 두고 보진 않을 것 같은데 아 축복받은 시야가 콰트로 치즈와파다 아 그렇다면은 이거는 방어 자체도 어느 정도 되는 힐러인데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아 이거는 그렇다면 힐러도 지금 그렇게 에 허술하진 않아요 어느정도 세팅된 화력 원투까지도 좀 어느정도 버틸 수 있는 것 같은데 에 이러고 좀 시바시 제로화 에 약간 좀 까다로운데 봉지 힐러가 어느정도 튼튼하다는 자 대꺼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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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이 지금 그렇지요 여기 아 일단 실로부터 어떻게 제압을 해야되겠고 아 아니면 뭐 좀 에 제도화를 일단 어 자 변신시켰는데 에 만장국 님인데 자 자 부적이에요 부적 자 일단은 자 여기서 축복받은 시야를 일단 점사하고 에 동시에 봉지같은 캐릭 일단은 좀 변신시켜서 보여 석화 걸고 생존기 들어가기 아 봉지부터 봉지부터 먼저인가요 아 점사에요 점사 자 여기서 어떻게 자 그러나 지금 에 여기 지금 아 제도화도 있구요 됐거든요 에 지금 아 청풍 님 페이크구요 자 축복받은 시야 자 여기 여기 테슬링까지 켰는데 지금 봉주 있구요 자 봉지봉주 구경임노루 아 지금 이게 자 여기서 아 봉주요 자 청풍 님 에 아 청담 님 페이크 음주운전 님 계속 지금 땡기죠 에 축복받은 시야 땡기고 있는데 여기서 개콘리까지 있고 아 씨마 씨에 자 풍얼만장님 에 여기여기여기여기 파팅적상태구요 아 이 봉주 키스켈까지 썼는데 에 음주운전 님 아 풍얼만장님도 없고 자 아 이거 이거 아 박가리도 지금 풍 이 봉주운전 계속 노리고 있어요 신혜는 아 이거 하트 걸렸는데요 오히려 자 루미까지 거놔요 아 축복받아 이씨 아 아 온단통 에 여기서 약간 좀 밀렀는데 에 자 봉주 진짜 다크홀인가요 에 이거 찍어주면 좋은데 한번 찍어줬다니까 다시 한번 또 찍어주면 다크홀인거 알 수 있어 다크홀인거 그쵸 에 핀포인트 샤 아 네루아님 자 아직은 파츠오 교전 지금 없나요 에 에 지루아인 자 브랩놈도 아직은 아닌거 같은데 이제 풍웅을 만들었고 이제 봉주 에 이렇게 고인층 다크홀을 자 방어구 자체는 10셋이 아니죠 봉주 그렇기 때문에 에 에 신실이 어디서 오시구요 진이 어디서 오시구요 자 됐구덕님 자 의외로 지금 이게 안 무너지는데 제조 파티 이 파티가 에 에 에 신이 신이 마크 뛰었다 그 얘기 뭐 이전 가능성은 굉장히 크고 어디로 이전할지는 아직 확실하진 않지 에 에 에 청품 다시 한번 누리는데요 자 부활 만점 에 파티 흔적이 일단 에 없구요 제로아 자 안 걸리죠 응 안걸려요 안걸리긴 안걸리는데 자 스턴이 안걸리고 있어요 어 제로아 스톤 네 안걸리죠 역시 에 에 안걸려요 자 연두펀치 봉쥐 일단 누웠죠 자 여기요 여기 신원아님 하고 좀 해 블레스님 백거동님 있고 슈아님 있죠 에 여기 다 있는데요 에 아 파콜했나요 저 자 다시 한번 제 쌍간일 네 봉쥐 휴완님 아 이쪽 저 자 축복받은 시 어떻게 속할에도 못검아요 지금 아 핸진해요 또 하필 자 에 여기서 일단 봉쥐 계속 힐이에요 자 제로완 에 미스턴 거는거 같은데 안걸리죠 안걸려요 이게 자 에 에이 지금 걸렸어요 3초 5초 어이구 지금 두문두문 걸려요 미스턴이 지금 그래도 없는거보단 낫겠죠 당연히 아 이 봉쥐가 지금 에이 그건 아니고 타겟을 에이 아 여기서 블록받으면 아 이게 만약에 에 파트루치즈와퍼라면 굉장히 버티는 힐러인데요 아 공략이 쉽지 않겠는데요 그럼 자 축복받아 탄자까지 키우고 아 사단이네 자 봉쥐이라고 어 욱쌤는 수축이 에이 이건 쉽지 않겠는데 자 천리님 어서오세요 자 봉쥐 이쪽 체리도 에이 공격적인 두문데요 아주 에 방어 자체는 되구요 이게 좀 봤죠 음 자 교조는 지금 있나요 투비지급 봤죠 없으면 한번 가볼까요 일단 일단 음 여기는 좀 에 쉽지 않네요 일단은 가인하크 있다가 전면전으로 지금 붙을 것 같기도 하고 에이 제대로 뭐 봐달라는 건가요 아니 그럼 뭐 무기라도 한번 찍어주지 에 무기라도 지금 음 음 봉쥐 캐릭이 다쿠벌 다쿠벌 뭐 그렇다 이렇게 하는데요 어 데코동님도 봤다 이 얘기야 14 아 역시 아프다고 하던데 자비분들이 봉쥐 캐릭 공격 들어올 때 그럼 한번 찍어주면 찍어주면 응응 오일격수 다 다 근데 이게 지금 뻥같기도 하고 자 흐헤헿 음 에이 일단은 공격인데 청풍이 아아 일단 에이 쿵얼만장님이 있구요 자 음 음 찍어줘 봤다니까 음 다크레인저까지 지금 와있는데 아 에이 에이 여기여 지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 이게 청풍이 높고 힐러 가지고 축복받은 시야가 이 쿼트로치즈와퍼라면은 혼자서도 에 어느정도 자비분들 음 음 공격 버치든 실론때 네 입담해서 중독이 될 것 같다 모델란 70 남자분 남자분이신가요 음 남자분들이 왜 자꾸 네 자 희 사랑한다고 자꾸 그러시니 에 아니 그건 자 미정임 미정 그건 뭐 확실히 모르는거죠 여자분이에요? 응 모델라인 77 님 아 그렇다면 에이 이해가 되죠 에이 에이 맞아요 아 그러나 계정은 남자분인데 남자분 계정으로 쑥 미인분이 들어오신거죠 수직비미의 많은 성격이라고 추정돼요 일단은 대기중이에요 전면전 지금 아마 파티 구성하는 것 같고요 자 모델라인 77 에이저 까지껏 대빈이죠 한번째 예 아니 이렇게 미인분이시라니까 어 왔죠 왔죠 자자자 일단 대기 같고요 심전전에? 응 77님 심전전에 미인이셨다고요? 아 10년전에 리니니지 재밌게 했다 자 이거는 지금 거점텔인데 예 여기요 그죠 거점텔 자 일단 풍요일 오면은 일단은 요 세계존인데 자 요 세계존이죠 이렇게 되면 가볼까요? 일단은 자 인원 자체는 지금 전면전 대비한 인원을 일단은 구성했을텐데 제왕열드 에 포스트님 보이네 여기요 여기 콩파님하고 자 여기를 일단은 요렇게 요렇게 에어 미인분들이 또 제 목소리 좋다니까 또 업되는데 기분이 자 목소리 좋다는 얘기는 사실은 별로 못 들었어요 미인분들한테 제가 사실은 예전에도 젊었을 때 클럽 같은 데 가면 미인분들이 뭐 관심 있어 하는 게 피부예요 피부 제 피부 피부 얼굴 좀 만져보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거 과장한 거 아닌가 이러면서요 그런 정도 관심 있지 목소리 좋다는 말은 사실은 네 들으면 되게 웃고 그다음은 미인분들이 또 관심 있어 하는 거 힘이죠 제 힘 강력한 힘 이거 깜짝 놀란 분들이 엄청 많아요 예 어떻게 그런 가공할 만한 힘이 그 몸에서 나올 수 있는지 예 특히 병뚜껑 안 열리는 거 있죠? 오래다까지 그거 그거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둘러서 확 다닐 놀라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다음에 뭐 가구 같은 거요 옷장 장롱 같은 거 안겨지는 거 그냥 미는 거죠 예 그냥 확 한 번에 그냥 밀어버리니까 그냥 깜짝 놀라구요 여기는 지금 기습이에요 기습 기습 에 하신 하신 이 자체는 나쁜 건 아니죠 이 정도로 지금 모니터가 좀 가동되고 있는 거예요 따로 한 파티를 지금 기습 쪽으로 치고 곤륨에 뭐 클럽이 아닌 카바레다 아이씨 젊었을 때 얘긴데 누가 카 카바레를 가요 젊었을 때 자 요렇게 요렇게 예 정신이 지금 다른 데가 있다 제가 그 얘긴데 헝실래 에 아니 진짜예요 진짜 있었던 일들이죠 여기요 여기 오죠 오죠 안동버싸마님하고 에 포스팅님 왔죠 왔죠 이거 이기로 자 지금 여기 콩파님이 있고 요 자 요기서 일단은Est 하신님하고 이제 계절인데 에 포스팅 자 아 敬σ 아 뒤쪽에 지금 포껌 아 이거는 지금 조주 남유 했어 한파티를 따라갔죠 따라갔죠 이거 이거는 전부 올수 있어요 지금 제 왕암도 요새 지금 아 자자자자자자 여기서 요새 쭉 이놈까지 전부 다 에 그건 아니네요 그 모양은 아니에요 그 모양은 아니고 이쪽에 뭐 아직 안 떴는데 아 예 예 떴죠 떴죠 어 여기요 지금 예 봉주 있고 아 여기요 지금 에 아톰님 사냥꾼 아 다 크레인저까지 지금 나왔는데 아나 똥이다님 아 퍼프가 없죠 퍼프가 없어요 자 깃털 일어났는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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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자자 사냥꾼 돼지 아아 글썽 오미 진샘님이 자 일단은 굉장히 버티는 힐러에요 진샘 아 자자 아 이게 이제 집중점사에요 지금 그래 이제 봉주까지 지금 에 됐거덩님 쓰읍 아 지금 실현 아니에요 저 걸렸어 에 돌변신 자 여기 자자자자 아 이거는 쓰읍 자 이게 제조들 지금 쓰읍 일단 봉주가 다크 쓰읍 다크 무기라면은 쓰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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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다크파티라는 얘기인데 지금 아까 말로는 쓰읍 이 쓰읍 어! 최왕이로 와요! 자! 이거 여기서 문다요 아예? 어어 자자자자자 여기 비열리 맞고 설마 바다라님까지 왔어요 왔어 바다라님 아 이거 지금 자자자 이거 지금 최소 지금 아 그렇죠 아 여기서 지금 자 오빠가 아아 지금 축복받은 시야 아 바콜 자 미친놈이 그 쇼검 쇼검 님놈이죠 바다라님이 아 돌변신 제가 지금 아까 말한대로 그 모양이 나왔네요 아 여기요 아 쇼검님 일단 빠지는데 빠지는데 지금 돌변신으로도 한계가 있어요 미친놈이 가나요 가나요 아 여기 우리님 아 따라 붙었고요 이거 지금 에 아 바다라님 에 이쪽 찔려는데 쇼검님 쇼검님 자 일단 아 걸렸어요 걸렸어 발동사 이래 에 이거 지금 저 저 자 무적이에요 무적 아 굉장히 빠르죠 생동기 무적 스킬까지는 지금 손이 돌아왔네요 쇼검님 아 이거 자 지금 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아 1박판에 에 다크레인저 아 기습한번 나오나요 자 어떻게 어떻게 아 여기요 다크레인저 한번 찔렸는데 아 디버프면 다 들어왔어요 아 못 버티네 못 버텨요 역시 지금 거의 에 다시 죽게 일어나서 아 이거는 자 축복원의 시야 나왔어요 나오 아 뽕주까지 지금 아 이게 지금 에 축복원의 시야 노리는데요 아 아 못 버티셔 축복받은 아 이게 지금 다시 오빠 믿고 누워 다시 축복을 아 죽기요 죽기 아 지금 바일님 나왔죠 애비춘 다시 페이크하고 있고 아나 똥이다님까지 나왔고요 지금 아 지금 아 이거 에어 활기 있는 움직임 제주잡이 분들도 지금 아 자 글썽 살아났죠 순식간에 자 제도 하나 왔는데 자 아나 똥이다님이 치는데 이건 뭐 지금 아마 쌍만 같기도 하고 에어 공격이 공격 아나 똥이다님 계속 아 그러나 지금 도망가고 자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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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쪽 보고요 아 이쪽 말지 재밌는데 에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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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자 여기 신왜란님 있고 에어 지금 한 번 밀었고요 자 자비 에에 뿔님도 있는데 음 시바씨 렌즈한 상태 아 여기 여기 일곱미토끼도 돼있고 시바씨가 토끼 변신 시킨 것 같아요 재밌는 모양이 나왔네요 이거 지금 철수단 2군대 지금 아 횃불립노 점사 지금 맞았어요 바람의 아들님이 아주 화력 일단 보여주네요 바람의 아들님 아 글썽치료라는 공통어칭이에요 바람의 아들님도 화력을 튀는 문제 봉주 지금 아 여기 안하똥이다님 누리는데 누리는데 미친놈까지 지금 점사에요 자 안하똥이다님 타겟해진 상태로 일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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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친놈도 그 다음 그 다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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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단이 떴기 떼 아 이거는 예 자 아 여기서 에 약간 좀 활기를 뛰고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은 좀 자 진정해야죠 자 자비분들 지금은 진정해야 돼요 자 지금 다 갔기 때문에 아까랑은 틀려요 입장이 지금은 약간은 진정하고 자 여기 지금 아 여기 바람의 아들 님도 저기 한 아 자 지금 다 왔는데 율곱님 지금 이제 약간은 진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아 봉주 지금 왔죠 에 자 폐량님까지 있는데 아 지금 이제 철수했기 때문에 약간 진정할 필요가 있네 예예예 지금 죽기 Austral 성장 volt 주 성장 수 amento lain 攏 뭐 활약 임 To ي